안녕하세요. 오늘 형친소의 진행을 맡게 된 MC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 쭉 다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멤버들한테 일단 공통 질문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아는 형님의 전화국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꼬북좌 브레이브걸스 유정이고요. 음, 아는 형님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예능이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MC분들 뵐 생각에 어제부터 잠을 잘 못 잤어요. 원래 잠을 요즘 잘 못 자고 있지만 일단, 네, 저는 너무너무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씩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보좌 메인보컬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는 형님을 되게 자주 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멤버 4명이서 네, 저희가 출연하게 돼서 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가? 아영에 출연하게 되면 사실 뭐 거의 뭐 슈퍼스타니까요. 네,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떨리고요. 오늘 열심히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루아! 뭐요? 루아!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드디어 아는 형님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 와, 저 진짜 빨리 그 친구들, 반 친구들 만나뵙고 싶고요. 저희 전학생이니까 저희 예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발좌 유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언니들과 아는 형님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완전 이런 리얼 예능은 너무 처음이라고 하기에도 처음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떨리고요. 빨리 다른 이제 학생분. 학생분이라고 해야겠지? 학생분들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자, 이거 주시고. 하나, 둘, 셋. 뭐야? 누구야? 나 안 시켰는데? 난 유나 씨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유나예요. 난 나요. 오, 저런. 난 은채 언니. 아, 고마워. 제가 교복이 잘.. 왜? 나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안 찍을 거 같아? 난 지금 아무도 안 찍을 거 같아. 난 안 찍을 거 같아. 아니, 저는 일단 사실 한 명 뽑기도 그렇고 민영 언니랑 유나 씨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은지 씨랑 저는 머리 색이 밝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근데 그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발 자유래요. 두 발 자유래요. 근데 우리 때는 아니었잖아, 알죠?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일단 이런 색이면 약간 날라리예요. 맞아. 저 브릿지까지 넣었어요. 어, 브릿지까지 넣었어요. 리본도 뱉어요.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영 언니랑 유나 씨가 머리도 까맣고 단정하게 오늘 머리를 하고 와서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영 출연 기념으로 매고자의 롤링 하이라이트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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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마다 하고 롤링 인 더 딥 아침에도 이렇게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청량한 소리를 내는 매고자에게 박수 한 번 줍시다. 그리고 롤린 니넬 이외에 추천해주고 싶은 브레이브 걸스의 노래가 있다면? 아, 저인가요? 네. 저희 곡 중에 운젓만해라는 곡이 있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운젓만해 에 에 네 이노래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멤버들이 뽑은 가오리 춤을 제일 멋있게 잘 추는 게 은지향이에요. 또 롤린의 가오리 춤을 멋있게 잘 추는 팁이 있나요, 은지향? 일단 늘려주시고 꺾어주시고 스트레칭 하듯이 마구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팁이에요. 아주 열심히 춤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팬들의 응원이나 댓글이 있다면? 뿌걸들은 무대에서 찌링폭이 나온다라든지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너네를 왜 이제 알았어. 약간 이런 댓글들이 너무 기억에 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제가 질문해볼 텐데요. 단발찰떡, 단발좌, 단발 말고도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긴 머리에 펌을 해보고 싶어요. 아, 물결펌 같은 거요? 레게머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건 저 옷에 이미 했어. 자, 다른 멤버들과 달리 포켓몬 캐릭터 별명이 없는데 별명으로 붙여줬으면 하는 캐릭터가 있다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팬분들이 되게 많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봤어요. 이상혜씨 막. 이상혜씨. 되게 뭐가 많은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오, 네.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정 언니한테 해볼게요. 네. 본인만의 무대 위에 표정이 꿀팁이 있다면? 일단 그냥 행복하게 무대를 즐기고 약간 많은 분들의 시선을 한 명 한 명씩 봐주시면서 즐기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러면 꼬북칩 광고모대를 염원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가자 CF 맛보기로 짧게 보여주세요. 까북까북 까북 까북치! 아우!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니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고기를 쥐지겠죠. 멀쩡한 걸로. 아, 너무 잘한다. 네. 자, 다들 여기 보시고, 앞으로의 근황과 함께 아는형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아는의 몸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능은 사실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좀 서투르고 부족한 모습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브레이브걸스 편 많이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브레이브걸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 안녕님, 새해 복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